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이번 주말 많은 사람들이 꽃구경에 나설 것으로 예상돼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이해질 경우 걷잡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며 나들이 자제를 거듭 요청했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벚꽃이 활짝 핀 경주의 반풍경은 황홀함 그 자체입니다. 이 시기엔 전국에서 상충객이 몰리면서 경주 전역이 관광객들로 붐빕니다. 하지만 올해는 이런 광경을 볼 수 없습니다. 경주시가 벚꽃 야간 조명을 켜지 않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축제와 행사도 모두 취소했고 벚꽃은 드라이브 스루로 즐기라는 현수막까지 등장했습니다. 봉쇄는 안 했지만 사실상 찾아오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꽃구경을 하러 오는 상충객들을 모두 차단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어렵고 사회적 거리 두기 가두 방송을 통해서 코로나19가 사회적으로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것입니다. 특히 경주에서는 체인형 술집에서 재접첩차 포함 16명, 다른 술집에서 주인과 가족 등 4명이 최근에 감염되면서 경주 시민들은 어느 때보다 경각심을 갖고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을 실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관광객들의 경주 방문이 반갑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주말에 봄바다와 꽃을 즐기기 위해 내륙에서 관광객이 몰려들 것으로 예상되는 포항도 걱정이 많습니다. 열흘째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아 그나마 한숨을 돌리고 있는 상황인데 관광객들이 술집과 식당, 카페로 몰리면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젊은 층이나 어린이나 모든 시민들 할 것 없이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 실내 행사 자제 이런 것들과 같은 것을 강력히 지켜주시는 것이 절실한 시기입니다. 지역에 들어온 해외 입국자에 대한 관리도 한층 강화됩니다. 포항시는 3월 달에 해외를 방문한 입국자에 대해 무료로 검체 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2주간 자가 격리 기간 해제 직전에 추가로 검체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14일 끝난 사람은 일주일에 전화하고 3개월 동안 관리하는 거로. 한편 포항시는 내일부터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관내 공용주차장 20곳에 대해 1시간 동안 주차요금을 면제해 준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오늘 0시 기준 경북의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1,228명으로 전날보다 10명 늘었습니다. 신규 확진자 10명은 모두 경산에서 발생했고 서요양병원 7명, 나머지 3명은 조사 중입니다. 어제 하루 4명이 숨져 경북의 사망자는 37명이 됐습니다. 완치자는 610명으로 늘었고 완치율은 49.6%로 50%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97살 확진 환자도 퇴원했다며 고령의 환자도 관리만 잘하면 완쾌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당초 공천에서 배제된 김석기 현 의원과 1차 경선에서 진 김원길 예비후보에 대해 어제 여론조사를 거쳐 김석기 현 의원을 4.15 총선 경주시 선거구 후보로 확정했습니다. 김석기 의원은 모두 시민 덕분이라며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고, 김원길 예비후보는 2차 경선은 전면 무효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에 앞서 당초 1차 경선 이후 후보로 공천됐던 박병훈 전 경북도 의원은 공관이 결정을 최고위가 바꾼 것은 당헌당규 위반이라며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혀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 금속노조 포항지부 등은 오늘 포스코 주주총회가 열린 포스코센터 앞에서 비리 부실 경영 청산과 산재대책 마련, 노조 탄압과 환경 파괴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와 환경부, 검찰 등 정부기관들이 하나같이 포스코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조사하고 있는데도 최정호 회장은 시대에 역행하는 무노조 경영에 얽매여 포스코를 망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한편 전국 금속노조와 공적연금 강화 공동행동도 최근 포스코 경영진의 부실 경영을 지적하며 포스코 최재두주인 국민연금공단이 사내이사 재선임에 반대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경북의 진보정당과 사회노동단체 76개로 구성된 경북시민인권연대회의가 코로나19와 관련해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경상북도에 촉구했습니다. 연대회의는 경상북도가 현재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에만 최대 80만 원의 긴급생계비를 지급하기로 한 데 대해 대상자 선별 과정에서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소득과 관계없이 도민 전체로 지급 대상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연대회의는 관련 기자회견을 다음 주 월요일 경북도청 앞에서 연다고 밝혔습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경북도연맹은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을 경북 전역으로 확대하고 농업피해에 직접 보상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경북도연맹은 학교급식 계약농가와 하회농가 등 농업 분야별로 다양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피해농가에 대해 직접 보상과 재난지역 확대를 주장했습니다. 또 재난기본소득 즉시지급과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농업대책기구의 구성도 촉구했습니다. 경북도 내 감염병 중증 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할 상급종합병원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경북도의회 배진석 의원은 임시회 서면 질의를 통해 도내 음압병실이 지난해 12월 기준 34개뿐이어서 도내 환자들이 다른 시도 38개 병원에 흩어져 치료를 받고 있다며 동국대 경주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도차원의 노력을 주문했습니다. 특히 경주는 매년 국내외 관광객 천만 명 이상이 찾아 감염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늘 상존한다며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